원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유로 도입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유로화는 1999년 1월 1일에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유로화는 현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계좌 잔고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실제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발행된 것은 200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유로화는 유럽연합 20개 회원국이 사용하는 통화입니다. 유로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통화이며 미국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외환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도입은 유로 출범 후 최대 변혁이 될 것입니다. 금감원은 디지털 유로 출범에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응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올해 9월 디지털 유로 출범 여부 결정될 듯 하다며 유럽중앙은행은 2년간 면밀히 준비하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도입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해외 동향 보고서를 통해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도입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금감원은 20위는 기축통화 지위 유지, 전략적 자주성 보장 및 경제, 효율성 재고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2년에 걸친 디지털 유로 출범 프로젝트를 추진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며 다각적 측면에서 기술적, 제도적 검토 등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유는 올해 정책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결제 시장에 있어서 단일 유로화 도입, 이후 또 한 단계의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유로는 말 그대로 유로화를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는 개념으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에 속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위는 2021년 7월부터 디지털 유로 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올해 3분기 즉 9월까지 결론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20위는 지난 2년 동안 치밀하게 디지털 유로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20위는 디지털 유로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제3자에 의해 승인되는 시스템과 현금 결제와 유사하게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개인과 개인에 의해 승인되는 시스템을 연구,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3자 승인 시스템을 체격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유로의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할 경우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했습니다. 디지털 유로 도입 시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선은 개인별 보유한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20위는 디지털 유로 생태계가 원활히 운영되고 문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대상 중계기관을 두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중계기관은 디지털 유로 사용자와 대면하면서 디지털 유로 계좌 개설, 유통, 자금 세탁 방지, 지급 거래 승인, 정보 기록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20위는 디지털 유로 출범 시 유로존 거주자, 상인, 정부에 한해서만 디지털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20위는 디지털 유로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점차 이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위는 디지털 유로의 QR코드,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활용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디지털 유로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의 디지털 유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디지털 유로가 도입되고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경우 20위가 다른 국가, 중앙은행 등과 협의해 이종 통화 간 지급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감원은 디지털 유로 도입이 단순히 금융의 변화가 아니라 물품,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지급 결제, 그리고 향후 무역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활발히 사업과 제품, 판매 등을 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유로 도입에 따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유로, 실제 도입 시 혼선 내지 어려움 등이 없도록 금융 및 기업, 유관기관 등에서도 디지털 유로 도입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업무에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유로 도입은 유로 출범 이후에 최대 변역입니다. 현재까지 유로와는 현금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디지털 유로의 도입으로 인해 모든 거래가 디지털화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유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로서 보다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며 익명성과 보안 문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거주자, 상인, 정부에 한해서만 디지털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될 것이며 QR코드와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의 결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ONE 경제TV 대박뉴스 시청자 여러분 원은 디지털 유로와 함께 이머니 토큰으로 발행되어 미래 지불 수단으로 출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원회원들 간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